아 정말 시작이네요 비오는거 별로 안좋아하기도 하는데 사실 비오면은 참 제가 노원에서 강남 출근하잖아요? 프로 출근도 동부간선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내부수단으로 희망의 끈을 갖고 타봤는데 1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장마기간동안 하루이틀 재택을 해야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사실 길거리에 까는 시간이 소비하는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이라면 이거 좀 비율적인건 맞거든요 쉽지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장마 특히 안전운전 꼭 하셔야 돼요 잘 안보이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쏟아지네요 안전운전 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